못살아요 아니면 문제가 꼭 생겨 맞냐 안 맞냐는 봤을 때 너무 최악이야 근데 그게 이미 드러나고 있어 궁합이 안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요? 해도 될까요? 철학으로 봤다 신점으로도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 철학으로 봤는데 안 좋다고 했다 신점으로도 한번 봐봐라 그리고 궁합을 100%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천만 분의 일, 백만 분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센테이지로 할게요 제가 궁합을 봤는데 저는 궁합도 오기 전에 나와요 궁합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은 경우는 뭐예요? 결혼해도 금방 깨지겠다 2, 3년 아니면 정말 둘이 너무너무 평소에 잘 지냈는데 결혼하면 뒤집히는 경우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때가 안 맞아서 그렇고 궁합이 아무튼 안 좋아 못 살아요 아니면 문제가 꼭 생겨 그래서 그 문제 중에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네 부모랑의 문제가 생겨요 시부모랑 근데 이거를 뭐 시부모랑 따로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궁합이 안 좋은데 잘 사는 경우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문제다 그러면 구시든 지성이든 뭘 들어가라 그래요 저는 네 인간적인 부분이 뭐 들어가서 뭐 해서 뭐 나중에 이혼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궁합상에 내 걸 해결하면 이쪽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주상의 궁합 이거는 일 들어가면 사주를 저도 쓰니까 사주를 풀이하진 않지만 사주만 딱 나도 전문 보잖아요 무당들은 그런 거니까 근데 사주로 아무리 봐도 자꾸 궁합이 안 좋대요 저희는 너무 잘 맞는데요 결혼하면 뒤집어질 이유를 무당이 뽑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집을 갔어 있는 사람한테 가고 괜찮았어 근데 결국에는 밥순이가 돼 그러다 보니 힘 이래저래 하고 힘들어지고 남자가 바람날 거다 이것도 궁합이 나오거든요 나밖에 몰랐어도 힘들어 맞고 갈 수 있는 경우는 맞고 가라고 하고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나와있어 그리고 딱 해서 이 사람하고는 이게 안 돼요 이유는 이래 이래 이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되는데 본인을 바꾸십시오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경우죠 맞춰줄 수 있을 땐 일을 들어가자고 하지만 맞냐 안 맞냐만 봤을 때 너무 최악이야 근데 그게 이미 드러나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게 해요 그 뒤는 인간적인 대화죠 사실은 좀 컨설팅 같은 거지 하다 보면 자기도 알고 있어 그게 징조거든 근데 이 정도 이 정도는 봐주고 아까 이 전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도 좀 들어가는데 궁합이 너무 안 맞는데 잘 사는 경우 근데 너무 최악인 경우 말고요 예를 들어 반반 하면 이렇고 하면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렇게 봐줘요 100% 궁합이 어디 있어 있을 수도 있지 전생의 인연이 다시 만난 경우도 있고 궁합 안 좋아도 잘 맞추는 경우는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서 내가 맞춰서 그 사람의 마음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딘 이야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이걸로다가 100편은 찍어줄 수 있는데 나 그리고 시집 되게 잘 보내는데 일해야 될 사람들 왜 결혼이 중요하다면서 일을 안 하는 걸까 사람도 보이는데 오케이